정말 미쳐가는 세상을 우리가 막거나 혹은 되돌리거나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 어떤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게 들어 한 년 수를 떠나 꿈에서 아직 덜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착지 끌어 물도 없지 나는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매었지만 갈 곳이 없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긋힌 작별의 인사들을 내 눈에 내 미친 세상은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난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 내 미친 세상은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난 행복하지 않을까 서른 풍경들이 지나치는 오늘의 버스에서 깨어 누가 하나도 한다든가 eliminate 불빛아 그동안 하나의 너희가 있는 우리 어디쯤 가면 안 되는지 유선 지나치는 건 안 되는지 많이 많아진 않을 수가 없는 내 너두고 살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변하지 않을 것이었고 우리들은 달려가고 서울을 바라보며 사람은 달려가고 나의 자리를 찾으려 내 너두고 내 너두고 살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내 너두고 살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내 너두고 살도 없는 나의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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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